이렇게 dressed ... ... 물만 키우면 쥐 빙 Meine alities Detach 아 그건기하지 도톰 입을 사람 있으면 아 쥐 아 주면 좋지 어 요걸 또 내가 써다가 내가 잘 안 써 그래 내가 잘 있는 옷들 그래서 안 주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내가 잘 안쓰면 빨리 쓸 사람이 있으면 잘 쓰게 줘야지 이게 왜냐면 여기 에너지에요 이 상품이 에너지라고 그 옷을 하나 짜는데 사람의 봉증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 우리가 자연에 있는 저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에너지라고 소리를 안하고 천지 자연에 그냥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에너지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공정이 더 갔다 사람이 에너지를 먹었다 사람 에너지를 이거는 에너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 불에 그냥 방치해서 내한테 끌었다 이어놓으면 내가 안 좋아져요 에너지는 돌아야 되는 거에요 내가 잘 쓰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잘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쓰든지 잘 써야 되는 거에요 근데 그는 사람이 옷 한을 짜는 데에 제품을 만드는 데에 재료까지 해갖고 재료 공학부터 잃어놔가지고 전부 다 사람 손을 다 그쳐갖고 요렇게 해서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심긴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에 가만 놔둘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못 입을 만하면 뭐 태워가지고 재료를 써도 쓰거든 이게 자꾸 에너지는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돌고 요 놨두면 활을 입어요 우리가 활을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에너지를 안 돌리고 놔두면 활을 입어요 욕심 내가 부리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해서 욕심이 아닌 게 아니거든 근데 저 사람이 내한테 잘 해준 게 있다면 요에 해준 에너지도 나는 돌리고 딴 사람한테 잘 해줘야 돼요 이래요 활을 안 입어 그래서 금덩어리가 좋다고 숭배놨고 오래 놔두면 활을 입어요 도독력 밑으로 오든 뭐가 오든 활을 입는다니까 이게 에너지 운행의 법칙에 내가 중간에서 에너지로 가다버리면 이 에너지는 돌기 위해 작업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도독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오만 것들이 다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왜? 에너지로 가다놨기 때문에 에너지는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에요 에너지 운행의 법칙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이 자연의 법칙으로 해도 아 인간한테 어려움이 왜 오는구나 알 수 있죠 인간이 초자연이기 때문이에요 초자연이 인간의 자연 중에서 최고의 자연인데 이 자연인 너희들이 역행을 한다 역행을 하면 도둑이 맞는 거죠 왜? 너희들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역행을 해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왔는데 또 역에서 역행을 한다? 또 들이 맞지? 그러면서 깨우쳐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자꾸 유뇌를 하고 인간으로 사는가? 이거는 누군가 결국 이걸 전부 다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일을 겪는다 이렇게 하는데 나쁜 일은 없어요 경험하는 거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분별하라고 자꾸 경험을 하는 거야 우리 영혼들이 내 영혼을 마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역행이 있기 때문에 탁한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오는가를 자꾸 겪으면서 이 깊이를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홍익 인간 시대가 왔으니까 이 깊이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법으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쓸 때는 좋은데 안 쓰면 빨리 돌려라 안 쓰면 돌려라 네가 돌리고 나면 색이 너한테 온다 네가 쓸 때 또 온다 돌려라 그런데 6월 아까워가 딱 지고 있으면 색이 안 와 이제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도 있으면 자꾸 돌리고 쓰라는 거지 돌려라 안 돌리고 만일에 집에다 놔둬버리잖아 이거 사고나요 돈을 집에다가 놔두면 오래 놔두면 사고나 질량에 비례해서 그런데 은행에 놔두면 사고가 안 나 왜? 은행에 놔두면 내가 그 놔둬가 내 건 줄 알지만 세상에 돌아다니면 쓰고 있거든요 은행에는 운행되고 있는 거고 이 글자만 네 앞으로 얼마다지 네가 못 쓰면 계속 딴 데서 써요 그래서 은행에 놔둬놓은 게 아닌데 집에 놔둬놓은 거는 오래 놔두면 사고나 희한한 사고도 안 나요 금 같은 것도 오래 집에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만일에 오래 놔둘려면 처음에는 한 3년 가도 이게 쥐가 막 안 뚫리니까 안 뚫어 이게 이렇게 3년 놔둬도 되는데 한 3년 지나고부터는 저쪽 방으로 갖다 놔 떨기 전에 이동을 해야지 또 한 번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물질은 이동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동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동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우주에 저쪽 문지하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왜 지구가 움직이고 있겠 지구가 요 안에 우리가 지구하고 붙어 갖고 있으니까 중력에 붙어 갖고 있으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 같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총알보다 더 빨라 움직이는 게 지구가 지금 태양계를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 왜 에너지거든 세상은 움직이는 거야 뭐든지 움직여 안 움직이는 게 없어 저 놈은 달도 움직이고 저 놈은 달도 움직이고 그럼 달에 붙어있는 문지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구가 통째로 움직이는데 나는 안 움직여 그 붙어있는 놈이 나도 움직이고 있지 지금 자연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움직인다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 가만히 안 놨고 가만히 안 놨고 사람은 큰 에너지 같잖아 아니 움직이잖아 지금 아니 봐봐 사람이 지구에 붙어있어 근데 이 지구가 움직이니까 지구가 우주에 태양계를 도는 데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엄청나게 빨리 도는 데 우리는 못 느끼는 게 여기 붙어있기 때문이야 딱 붙어있으니까 일마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 움직이는 거야 지금 지금 인간이 그런 상태라고 사람이 에너지가 큰 에너지인데 공간 속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실 때 그 에너지가 움직이나요? 그치? 인연을 만나서 움직이지 잘 못 쓰면 움직이잖아 그치? 우리 둘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만큼 에너지 잘 못 쓰고 딱 붙들고 있어 그러면 갈라놓기 위해서 일이 일어난다니까 부부참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네 아니 부부참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너희들이 만났으면 잘 써야 돼요 에너지를 근데 잘 못 쓰고 욕심만 내고 붙들고 있잖아 그러면 칠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겼든 칠 일이 생긴다니까 그럼 싸워야 돼 싸우면 떨어지라는 거지 안 그러면 잘 쓰든지 안 그러면 갈라지라는 거야 그러면 안 갈라질라 그러잖아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더 크게 두드리마자 또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라 싸우고 움직였잖아 이게 그렇게 좀 쉬 주는 거라 네가 막 싸우고 움직였으니까 어느정도 뒤디뜰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감아놔두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바르게 쓰지도 못하고 욕심내고 그냥 살면 더 크게 떨 일이 생기지 응 응 근데 몇 번 지나면 나중에 주먹도 날라오는데 주먹도 때린다니까 충격까지 줘 응 그래 응 그래 그래갖고 쪼개 놓는다니까 그래도 안 쪼개지면 너는 막 상처투성이더라 다리 두드리맞았듯이 다리 두드리맞았듯이 우리는 뭐든지 니한테 오고 잘 쓰면 아무 일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니한테 인연이 왔으면 잘 쓰면 아무 일이 없다니까 못쓰고 욕심내고 못쓰고 욕심내고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움직이는 권리야 세상에 안 움직이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만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다가 그냥 사고나는게 붙들 좀 그냥 잘 써 그냥 잘 뭐 자기 할 일 잘하면 절대 일 안 나요 머그치네 자기 할 일은 몬해놔고 따링 사랑을 하느니 안 하느니 계산에 붙들고 너러지지 뚜길 맞지 자꾸 떠날라 하는 습성을 갖는 거야 사람은 에너지 중에서도 최고 근본적인 에너지라 우주의 법칙을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살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주익을 잘 활용하면 잘 키우면 그러면서 더 에너지를 키우고 잘 운용을 하면 여기서 안 떠나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운용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다니고 뭐 이러고 자꾸 이러잖아 저기요 이동해야 된다니까 그렇고 바르게 쓰지도 못하는게 뭘 집착을 하고 쳐박고 있냐 그래서 절로 이동시키지 이제 환경을 또 다른 걸 준단 말이야 또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직장도 자꾸 이동하는 거거든 에너지를 잘 쓰면 오래 있고 에너지를 잘 못 쓰고 있으면 빨리 이동해야 돼 주위에 내한테 주는 환경도 그냥 주는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 자연의 법칙이 있어 주는 거 이해돼요? 이해돼요?